네이버 뮤직 유영재 여러분 세이던의 세븐틴!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! 네 저희 세븐틴이 월간 윤종신 2월호 초콜릿이라는 곡에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 야 초콜릿! 네 그리고 정말 존경하는 윤종신 선배님과 첫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요. 승관씨 어떤 곡을 같이 작업하나요? 네 이번에 같이 작업한 곡은요 초콜릿이라는 곡을 같이 작업하게 되었는데요. 발렌타인데이에 정말 잘 어울릴만한 달콤한 고백송같습니다. 아 세븐틴! 그렇죠 올해는 더욱더 많은 활동으로 저희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이니까요. 네 세븐틴 많이 사랑해주시고 초콜릿 많이 들어주세요. 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. 세븐틴! 감사합니다!